맛있는 젓가락 oleh 젓가락 간식 간식 간장 간식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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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소시장 더러운 거 오늘 어디 나갔다 왔어요? 아니 거기 지구안보에서만 공부해? 나 그게 안 나와 나 오늘도 늦게 오길래 응 어디 갔다 오셨나 응 응 응 아이씨 두개 다 가져가야지 응 맛있다 한 번만 드세요 한 번만 응 자꾸 엄마 자꾸 까먹어요 까먹는 거 좋아해요 엄마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오늘 세면하고 나중에 또 약칠을 해야돼 그 위에 또 약칠을 해야되네 오늘은 세면 옆에만 세면하고 그 구멍난데 세면하고 또 한 번 더 왕은 약칠을 해야돼 양수 저 다 마른다면 다음주에 한번 옥해낸게요 고맙다 내 아름다귀는 거 그거 다 썼으냐 아니 우리 친구 가져와 시멘트 갖고 와서 사올까? 아니 내 불러 자기는 시멘트 이시나 갖고 오더라 응 갖다 놓고 했네 시멘트도 사야 될 건데 가위가 뭐 하려고 하냐 또 딸기 하나 좀 또 선수해서 켜 선물해줘야겠다 아니 해줄신지 그럼 뭐 해줘야지 뭐 그러면 그냥 공짜로 해줘 받으니까 비싼 딸기 그럼 뭐? 그럼 돈으로 줘 그냥 선수하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네 그러면 안 돼 아니 받았으면 뭐라도 줘야지 뭐 공짜로 그럼 우리 공짜로 해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나쁜 사람 되는 거야 받았으면 뭐라도 하나 줘야지 아니 가위가 한가였나 있고 와 가위는 가위는 한가였나 아니라 가위 바쁜 아이라 뭐라도 선물 줘야지 뭐라도 선물 줘야지 돈도를 주도 뭐 저번에 막 애들 딸기 좋아하는 데는 그럼 딸기 하나 더 선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안 됩니다 엄마에 사야 사 어디 뭐 공짜로 팔라고 와 여기 와중에 저번에 장판 깔아주는 사람들한테도 저번에 나 빵이랑 음료수 다 갖다 줬을게 응 다 공짜로 해주는 공원원 뭐 그냥 마음도 안해줘 그냥 가라고 해 그 사람한테 커피도 좀 사주고 빵도 사주고 장판에다 도배 다 해주신 일 아무것도 안해줘 그냥 그 장래 그냥 가라매 빵이나 음료수라도 좀 이거 드십시오 그래서 저번에 사왔잖아 우리 친구도 가위 바쁜 아이라인데 바쁜 아이라인데 와그네 해주면 우리가 뭐 딸기나 아니면 돈이라도 뭐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줘 그냥 공짜로 해줘 그러면 혼납니다 엄마 알아서 Fit Okay Eat